이거 입어야 된대 운동장으로 빨리 와 안ista 넌 누구야? 야! 써? 내가 못 써겠어. 왜? 써야 돼. 아, 싫어. 아, 써야 돼. 야. 나는 레이디야. 비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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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라! 비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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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방수! ㅋㅋㅋㅋ ~~ ~~ ~~ ~~ ~~ 자, 자. 이런 날 한잔 안 할 수 없잖아. 응? 어떻게 우리 주인공 한 잔 할까? 저도요? 그래, 내 어른이 주시는 거니까 딱 한 모금은 마셔. 똘똘똘똘 나 생겼네. 야, 이게 집집이 동동주라고 포항 소리인데, 물을 한 방이면 안 섞은 거야. 맛있을 때 잘 모르는데, 이거 또 한 방이면 훅 감는다. 그래? 매일 그대와 얘기하고파 새벽 비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불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밤의 품에 안겨 매일 그대와 매일 기대 잠이 들고파 새벽 비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불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매일 기대 잠이 들고파 고맙습니다 다행히 고맙습니다. 예전 백승조 는 칠씨입니다 그래? 그래 말이 너무 다르잖아 뭐가? 사실 난 당신을 승조라고 부르지 않아요. 난 당신을 숲의 정령이라고 불러요. 그날 이후 난 며칠이나 아팠죠. 아주 홍역을 치렀어요. 학교에 가면 한 번쯤은 당신과 스치죠. 그런데도 난 매일 당신이 보고 싶어요. 꿈속에서의 당신은 그렇게도 다정했는데. 오하니 대단하다. 결국엔 엎이는구나. 응? 뭐고? 오하니 잘났다고. 내려줘. 이거 배달하고. 나 하면 접었다며. 응? 어 접었어. 왜? 접었는데. 왜 이렇게 뛰냐? 뭐고가. 괜찮냐? 심장. 네 심장. 근데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니. 뭐가? 아니 그래가지고. 나중에 아기나 낳아 기울 수 있겠냐? 나이 ω오 Zachunion rom Are You 오. 찾았다. 나아? 환영! 가슴 물이 많아 밥 먹었나? 오늘 네 좋아하는 하이라이기 쓰던데 응, 막았어 자습지 가서 금방 꼴떡 꺼진 않고 꼴떡은 니가 꼴떡 세지 뭐 그렇게 써먹을 거시나요? 중구야 저기 나 책 좀 줄래 응, 그래 그래 비켜 아니지마 공부가 뭘 뱉네 뱉어 못들어졌는데 뭔데? 왜? 뭔데 그래? 애기 먹고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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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